도쿄 도청 전망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곳은 도쿄여행 중에 찾았던 도쿄도청 전망대입니다 도쿄에는 도쿄타워, 최근에 지은 시부야 스카이타워 등 여러 곳의 전망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도쿄도청 전망대는 45층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여 도쿄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도쿄에서 내 집터에서 마치고 희망대는 안정대가 45층 202m 높은 도쿄 도청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도쿄 멋진 모습입니다. 반죽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적인 국계도시답게 도쿄 도청 전망대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였습니다. 遠은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 시각 세계적 패터리 전역이었다고 Anya가 미러가 필요로 toもの 세계적인 시각 세계적 기 nowadays 여행 이동을 ekolog 하나만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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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